메가스터디 고2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리학 손지호입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물리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2도 보니까 고2 모의고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의 이제 여러분들도 예비 고3이라고 할 수 있죠. 조만간 수능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하실지 고민이실 텐데 제가 볼 때 물리학 선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게 나왔고 충분히 단기간에 실력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뭔가 성취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해도 문제가 안 풀리면 성취도가 좀 낮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물리학 같은 경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리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어? 문제가 풀리네? 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고 나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 같다. 내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고위 물리학 문제에 제가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빗면에서 물체가 쭉 내려와서 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내려올 때는 당연히 점점 점점 빨라지겠죠. 높이가 낮아지면서 점점 점점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 비슷하죠.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쫙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공이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기역번 속력 증가한다. 맞습니다. 빠르기가 빨라질 거고요. B에서는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변하죠. 그 다음에 C에서는 수평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수평구간에서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방향도 변하지 않고 크기도 변하지 않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알자 힘이 0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얘한테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있죠. 중력이라는 힘이 있지만 바닥면이 이 중력을 상세시키는 수직항력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체가 멈춰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죠. 움직이고 있을 때도 우리가 Y축이라고 하죠. Y축과 X축으로 나눴을 때 X축 방향 힘도 없고 Y축 방향 힘도 이 둘이 상세돼서 즉 쌤쌤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알자 힘이 0인 상태가 됩니다. 힘이 0이다. 알자 힘이 0이다. 제가 앞에 붙인 시그마는 모든 요소의 합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자 힘, 모든 힘의 합력이란 뜻으로 이렇게 시그마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알자 힘도 0이나 답은 5번, ㄱ, ㄴ, ㄷ, 다 맞다. 자, 2번 문제. 우리가 휴대전화를 많이 떨어뜨리죠. 저도 얼마 전에 폴드를 샀는데 한 번 떨어뜨렸더니 안에 액정이 쭉 나가더라고요.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저는 액정이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액정이 처음 나갔길래 폴드는 접으니까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AS센터 갔더니 이 안에 바꾸는데, 이 액정 바꾸는데 5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 보자마자 저 좀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이제 쾅 충돌을 할 때 스마트폰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가 쭉 떨어지면서 점점점점 빨라지다가 쾅 충돌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이 식에서 E 이쪽으로 보내고 속도는 루트 2gh.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높이 h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h가 클수록 계속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수록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자, 학생 A의 내용부터 볼게요. 케이스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닥이 케이스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 작용 반작용으로 케이스가 바닥에 가한 힘은 바닥이 케이스에 가한 힘과 같다. 작용 반작용이죠. 당연히 붙어있는 시간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힘이 가해진 시간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작용 반작용으로 A학생은 맞는 내용이고요. B학생 보겠습니다. 케이스가 높은 곳에서 낙하할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 되겠죠. 속도가 커져야 되잖아요.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속도가 커지면 커진다. 이 친구는 조금 건방진 자세로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케이스와 바닥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힘의 크기는 커진다. 바닥에 충돌을 할 때 받는 충격량은 우리가 공식으로 FT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시간이 길다. 예를 들어서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이 10이었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 1초라면은 힘은 10이 될 거고요. 시간이 2초라면은 힘은 5가 되겠죠. 즉,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곱한 값이 충격량인데 한쪽이 커지면 같은 값을 가지려면 힘은 작아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을 한 사람은 학생 A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